안녕하세요 행복저금하기 입니다 오늘은 상조감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지금 제가 운전해서 직접 나가보려고 지금 운전석에 앉았거든요 제가 혼자 나가는 거는 직접 운전해서 나가는 건 처음 이거든요 일단 가다가 청수도 채우고 또 주유도 하고 한번씩 해보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것이구요 오늘 가는 곳은 상조감 이라는 곳인데요 일단 해식동굴이 멋진 곳이구요 또 공룡 발자국이 한 우리나라에 한 5천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250개 정도가 지금 이 상조감에 있대요 그래서 그 발자국도 볼 겸 그리고 또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닛소리 들으면서 편안한 하루 보내볼까 해서 지금 출발할까 합니다 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5 5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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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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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